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서로마 로마 카톨릭의 우르바노 2세 주판을 튕겨보니까 도와줘도 될 것 같아 도와주고 나중에 우리 청구서 보내면 되잖아 내가 이 전체 기독교에 짱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말 우르바노 2세가 신이 그걸 원한다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라고 선언하고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탈라스 전투에서 고선지만 이겼어도 세계사가 다 바뀌었다니까요 고선지 진짜 꽉 그냥 그렇죠 고선지만 이겼어도 당나라가 안 망했고 아유 진짜 그 왜졌냐고 자 요거는 십자군 편은 십자군 전쟁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팔로우를 하시고 아나톨리아를 점령을 한 셀주크 트르크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슬람교를 전파를 합니다 당시에요 아나톨리아 지방엔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 그리스인도 있었고 동료마인도 있었고 아랍인도 있었고 티르크인도 당연히 조금 섞여 있을 거고 슬라브족도 있고 심지어 유목민족도 있었고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아랍으로 어로된 코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아랍어 속성 3개월 학원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 마감 예정 이것도 없고 코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슬람을 전파하냐면 아나톨리아에서 셀주크 트르크가 글을 몰라도 된다 몸으로 알라신을 체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마춤이라는 춤을 하나 개발을 해요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뺑뺑 도는 거예요 세마춤이라는 걸 추면서 무화지경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알라신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슬람교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마춤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다 보셨을 거예요 수의 죽을 때 시신이 입는 수의를 뜻하는 흰 넓은 치마를 입습니다 남자도요 그런 다음에 무덤을 상징하는 검은 망또를 어깨에 걸쳐요 그리고 무덤의 묘비를 생각하는 갈색 원통 모양의 모자를 써요 그리고 피리 소리에 맞춰서 먼저 검은 망토를 벗습니다 검은 망토가 무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을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도 지금 한 번 쳐보세요 왼발을 축으로 하고 왼발을 축으로 하고 오른발로 계속 뒤를 차면서 삥삥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도라 그리고 오른손을 위로 올리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요 위로 올린 오른손은 알라신과 손을 잡는다는 뜻이고 땅으로 내린 왼손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잡는다는 뜻이에요 즉 오른손으로 받은 알라신의 뜻을 왼손으로 지상 모든 전세계 우리 세상에 말씀을 전파한다는 뜻이거든요 왼발을 축으로 해서 계속 오른발로 땅을 차면서 돌면 30분 동안 점점 빨라져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흰 치마 입은 터키 남자들이 치마가 점점 옆으로 벌어지면서 도니까 계속 한 자리에서 손 벌리고 도는 춤 저 사람들이 뭐에 저럴까 가 아니라 이때 나온 거예요 이 다양한 민족들로 바글바글바글 거리는 아나톨리아를 점령했던 셀주크 트루크가 코란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이슬람교를 하다가 글 못 읽어도 된다 무화지경이 빠지면 신과 만난다 자 이렇게 30분 동안 뺑뺑뺑 돌면서 춤을 추는데 어 근데 어떻게 거기서 무화지경이 오나 여러분 30분 동안 제자리에서 계속 돌아봐요 뿅 간다니까요 그래서 빙빙빙 돌죠 빙빙빙 돌아 그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알라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전통 춤으로 남아있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이 세마라는 춤 자체가 뭐 혹시 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등등에서 한번 춰보세요 터키 아저씨들이 빙빙빙 도는 춤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셀주크 트루크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230년경 원래 트루크 돌골의 돌골 돌골의 발상지였던 그 대총원에서 다른 유목 민족이 대제국을 세웁니다 바로 진 진 진기스칸 헤이 하치 허우하치 진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원래 돌골이 있던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몽골 제국 트루크가 지금의 아나톨리아 그쪽으로 왔던 그 루트 그대로 쳐들어와요 몽골 제국이 지금의 터키 동부지역에서 셀주크 트루크와 몽골 기마병이죠 대격도를 펼칩니다 같은 유목 민족들끼리 왜 그러냐고 아니요 지금은 같은 유목 민족이 아니라니까요 셀주크 트루크는 이미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대제국이고 몰래 물론 유목민 출신이지만 몽골 제국 이쪽은 그냥 진짜 유목 민족이에요 그냥 셀주크 트루크 몽골 1230년경 지금의 터키 동부지역 그러니까 거의 국경지역이죠 대격도를 펼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몽골의 대승리였어요 몽골 그다시 기마병들은 어떤 식으로 전투를 했냐면 뒤에 후방에 적을 남기지 않는다 우리 돌진할 때 이 전략이에요 뭐냐면 우리 편이 되라 항복하면 살려주는데 단 한 번이라도 저항하면 싹 다시를 말리고 돌진을 해요 진짜로 그래서 치를 떨었다니까요 당진 유럽 등등에서 그래서 몽골 제국의 기마병이 달려온다고 하면 먼저 싹싹싹싹싹 비는 나라도 많았어요 살려주십시오 우린 안 싸우겠습니다 성문 열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붙은 거 아니에요 셀주크 트루크가 몽골이랑 빵 초토화가 됩니다 안 살려줘요 몽골 기마병들 셀주크 트루크 항복을 해요 결국엔 셀주크 트루크가 그러면서 아나톨리아의 통치권이 이번에는 몽골에게 넘어가버렸네 아유 어? 몽골까지 아나톨리아까지 몽골이 먹었어요? 몽골 제국은요 나중에 독일까지 쳐들어가요 서유럽 다 먹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다니까요 이렇게 몽골의 연타 빵 빵 빵 빵 빵 연타를 맞던 셀주크 트루크 견디다가 견디다가 아예 나라까지 망해버립니다 몽골 때문에 서기 1307년 몽골에 의해서 셀주크 트루크는 완전히 문 닫습니다 맞아요 셀주크 트루크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몽골이라는 나라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되죠 그렇게 오래 못 가요 몇 년 갔을 것 같습니까 이 몽골 제국이 100년을 못 가요 오래 간 것 같죠 아니에요 100년 못 가요 한참 전 세계를 다 벌집을 쏘셔놨다가 100년도 못 가서 망해버려요 몽골 제국이 원나라가 그러면 아나톨리아 지방도 다시 몽골이 빠져나갔겠죠 거긴 원래는 셀주크 트루크 트루크족들이 살고 있었고 어 몽골 물러갔네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 쟤네들 맷집이 없네 야 짜식들 물이네 물 워터네 이런 가운데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던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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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크족들이 다시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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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를 만들기 시작해요 야 우리 슬슬 다시 한번 나라 만들어볼까 해요 그중에 그중에 한 나라가 생겨요 조그만 나라가 요 나라를 이끌던 국가지도자 장군 이름이 뭐였냐면 아 나 가슴 떨려 그 장군인이 바로 오스만 장군이었어요 아직은 대제국 아니에요 요 따라오시죠 지금 몽골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아나톨리아에서 몽골 제국이 망하면서 100년도 안 돼서 빠졌죠 지금 몽골 세력이 그럼 원래 살고 있던 트리크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나톨리아에서 다시 조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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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새로 신장기 옆에 그랬습니다 그런 조그만 나라 가운데서 한 나라가 생기는데 그 나라를 세운 장군 이름이 사람 이름이에요 오스만 장군이었어요 1299년에 조그만 부족 국가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세계를 호령하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되죠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여러분들 나중에 거의 말년에는 정말 비리비리 했는데 한때는 서유럽 서유럽은 감히 겸상도 못할 정도의 대제국이었어요 오스만 투르크는 지금 세계 역사를 장악하고 서유럽 국가들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 때문에 폄하가 돼서 그렇지 서유럽 국가들은 오스만 트루크에 저 앞에 100m 앞에서 고개 숙이고 폴더 인사하고 지나가야 그런 오스만 트루크 제국의 시작 이었습니다 이 오스만 이라는 장군이요 오스만 이라는 장군이 또 뭐라고 할까 머리를 잘 썼어요 우리 트루크 족들이 이렇게 조그만 조그만 나라로 군소 국가로 남아있으면 힘을 쓸 수가 없다 우리 트루크 족들이요 다시 아나톨리아에서 힘을 모으고 하나로 통일하자 통일된 나라를 만들자 라고 외쳐요 이렇게 점점 점점 오스만 이 이끌던 이런 국가가 세력을 키워가면서 당연히 누구와 갈등을 또 빚게 되냐면 그나마 반띵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라고 할까 힘을 유지하던 동로마 제국과 또 갈등을 펼쳐요 오스만 국이 이게요 이슬람교와 또 기독교의 대결로 또 되어야 되는데 많은 그 주변 국가의 민족들이 오스만이 이끌던 새로운 트리크 통합 국가에 흡수가 돼요 흡수다기보단 제 발로 걸어 들어와요 왜 이 이슬람교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셔서 그렇지 무슨 테러 이런 것 때문에 그 세계의 어떤 종교보다 가장 화합과 통합을 강조 강조하는 종교예요 지금도 지금도 코란이 무슨 잔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안에 글들이 지하들을 해라 성전을 일으켜라 물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30년 냉담하는 카톨릭 신자지만 그렇게 따지면 성경 있잖아요 특히 구약성경 보면 더 잔인해요 여호수학이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이거 보면 애들이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잔인해요 코라는 명암도 못 내밀일 정도 성경이 그만큼 잔인하다니까요 자 봐요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카톨릭이랑 정교 올토닥스라고 하는 정교 유대교 이슬람 이것들 다 한 뿌리지만 교리가 약간 달라요 일단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이외에는 절대로 다른 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이슬람교 믿으면 형제고 안 믿어도 너희 그냥 그냥 종교 믿어 세금만 내면 돼 이거예요 그리고 동로마제국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 무조건 로마어만 써 에요 니들이 무슨 트루크적이든 무슨 유대교 아니 저기 무슨 클라브 적이든 무조건 로마어만 써야 돼 인데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니네 나란 말 편하게 써 괜찮아 써 써 그냥 뭐 이렇게 믿어요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 아니면 안 받아주는 거 아시죠 원칙적으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른바 선민사상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만 유대교를 믿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슬람은 어떻게 접근했냐면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든 기독교든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믿는 방식만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믿는 방식은 다 자유예요 삼위일체 하시면 삼위일체 하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알겠죠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 통합하는 데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슬람교가 짱이었던 거였대요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트루크 나중에 오스만 트루크가 되는 이 국가가 통합 트리크족 국가가 점점점점점점점 다시 새를 키웠어요 그리고 오스만 같은 경우에는 왕이 계승 방식도 바꿔요 원래 트리크라든지 유목민족의 전통 방식은 뭐냐면 왕이 죽으면 형제들에게 똑같이 영토를 n분의 1로 나눠주는 그게 정통이거든요 좋은 것 같죠 안 좋다니까요 이게 사랑은 씨앗이라고 분쟁의 씨앗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서트루크와 동트루크가 치고받고 싸우게 된 계기도 아들이랑 동생이랑 똑같이 반띵해서 나눠줘서 치고받고 싸운 거잖아요 이게 문제다라고 오스만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스만은 장자 계승 도입을 최초로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세자 장자가 세자가 되면 다음 왕이 되는 이런 장자 계승 시스템을 처음으로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실시를 합니다 근데요 참 이게 나중인 일이지만 좀 극단적으로 이제 그게 발전을 해가지고 장자 절대 상속 시스템이 돼요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뭐냐면 장남이든지 누구든지 왕이 되잖습니까 나머지 왕자들은 싹 딱 죽여요 진짜로 야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법으로 만들어요 오스만 트루크 제국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제7대 왕이었던 메흐메트 이세라고 있었거든요 메흐메트 이세때 본격적으로 이걸 만들어요 왕이 된 아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싹 다 죽인다 한자리 모아놓고 죽여요 왜냐하면 권력 다툼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하여간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오스만 이란 사람이 나중엔 오스만 일세가 되는 오스만 일세란 타이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오스만 장군 오스만 일세가 1326년에 나라의 기초를 만든 후에 아들에게 왕자리를 물려줘요 왕자리 술탄이라고 하죠 이슬람 국가에서 왕자리를 물려주고 죽는데 오스만 트루크 제국을 만든 오스만 일세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유언 유언을 유언을 아들에게 남기는데 뭐라고 남기냐면 아들아 이리 와봐라 실제로 남아있는 유언이에요 아들아 다른 건 몰라도 종교는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한다 종교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초보자들에게 종교 문제를 맡기지 마라 그리고 포용해라 그리고 이해해라 그리고 학자와 기술자들에게 나라 경영을 맡겨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까 종교의 포용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 학자 기술자들 나라 경영을 맡겨라 이 종교의 포용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오스만 일세 덕분에 오스만 트루크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모든 문화를 다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문화 대국이 돼요 그런 반면에 서유럽은 아시겠지만 마녀 사냥하고 불태워 죽이고 난리 났었습니까 나중에 중세 때 그때 오스만 트루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계 세계사에 중심되는 국가였어요 두 번째 왕 오스만 일세의 아들 오르한 일세 오스만을 대국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일단은 아나톨리아 대부분을 다 통합을 해요 아나톨리아 지금의 트루키아죠 대부분을 다 통합을 한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유럽 쪽으로 유럽 대륙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뭘 점령하냐 다르다 넬스 넬스야 그거 같지 않아 달라 다르다 넬스가 아니라 해협이거든요 이름이 다르다 넬스 해협이에요 그리고 다르다 넬스 해협 건너편에는 갈리폴리를 점령하는데 지명 나오면 지도를 보셔야죠 흑해에서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의 방광이라고 하는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그 길 일단 지금의 이스탄불 이스탄불 그 사이에 있는 게 보스포로스 해협이죠 흑해를 통과하자마자 빡 처음에 나오는 게 보스포로스 보이죠 지금의 이스탄불을 나누는 반으로 보스포로스 해협 폭이 1km밖에 안되는 거의 뭐 청계천이에요 한강이 폭이 2km 2km 근데 보스포로스 해협은 한 1km 정도 보스포로스 해협을 통과해서 밑으로 내려오면 마르마나 해라고 나오죠 마르마라 발음도 힘든다 마르마라 해라고 바다예요 조그만 바다 그리고 마르마 말을 말라고 말을 마라 해를 지나면 좀 더 지중해 쪽으로 가까워지면 다르다 넬스 해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르다 넬스를 통과 뽁 해야지 드디어 지중해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동로마 제국은 살아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보스포로스를 점령을 못해요 아니 해협을 건너야지 발칸반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오스만도 근데 보스포로스 쪽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거기는 동로마 제국 땅이고 그러면 동로마 제국의 약간 영향력이 떨어지는 다르다 넬스를 우리 오스마니 점령을 하자 그리고 발칸반도로 들어간 다음에 유럽으로 들어가자 그래 유럽을 치는 발판을 맨 처음 당기는 저기 다르다 넬스를 우리 오스마니 점령을 하자 그리고 다르다 넬스를 건너자마자 있는 저쪽 유럽 쪽 도시인 갈리폴리를 우리가 장악하자 라는 결정을 오스만 1세의 아들인 오르한 1세가 결정을 합니다 이게 아 나 참네 결국에는 점령해요 다르다 넬스를 장악한 다음에 해업을 그 건너편에 있는 갈리폴리라는 동네를 1354년에 아르한 1세 오스만 국에 아르한 1세가 점령을 하는데 이 다르다 넬스라는 해업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우 진짜 나 소름 끼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차 대전 때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 유명한 갈리폴리 해전이라는 데가 여기서 일어나요 자 1차 대전이라고 하면 거의 썬킴의 세계사 완전정보 거의 처음인데 기억하세요 누구 대 누구였는지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 팀 기억하세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 팀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썬킴의 세계사에서 정복되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독일 오스트리아 한 팀이고 오스만 트루크도 독일 편이었어요 자 이 구도 기억하세요 영프러 대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트루크 이 구도로 1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서부전선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교착상태에 빠져가지고 서부전선에서 하루 5m 전진하고 그 다음날 3m 후퇴하고 치고 얼마나 지루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요 러시아가 그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같은 편이니까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일단 발트해를 거쳐서 북해로 나가서 대서양으로 삥 돌아가지고 지금 프랑스 북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독일이 막아버려요 자 지도 보고하세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북쪽에서 북쪽에서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발트해를 빠져나온 다음에 덴마크가 있는 북해를 통과해서 뽁 대서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바다가 누구 일본말 쓰려고 했다 누구 영역했냐 독일 해군의 영역이었어요 독일 독일이 딱 막은 거예요 러시아 너 어딜 나가 다시 배 돌려 감히 북해를 못 빠져나가 러시아 러시아 배가 군함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국 프랑스 고생하고 있는 우리 편 영국 프랑스 도와주려고 서부전선에 가야 되는데 러시아 함대가 어떡하나 아 그래 흑해를 통과해서 러시아 배가 흑해를 통과해서 지중해를 빠져나가지고 지중해에서 프랑스 밑에서 치고 올라가면 우리가 프랑스 도와줄 수가 있다 지중해까지 가자 지중해 그래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러시아가 영국에 SOS을 칩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스포로스의 업과 마르마라 해와 그 다음에 다르다 넬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긴 지금 누구 땅? 오스만투르크 땅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스만투르크는 누구와 한 패? 독일과 오스트리아 한 패죠 그럼 오스만투르크는 러시아가 잠깐 길 좀 비켜주십시오 우리 해업 좀 통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비켜줄까요? 안 비켜주죠 그래서 러시아가 영국에 SOS를 쳤어요 처칠 수상한테 뚝뚝뚝뚝뚝뚝뚝 저기 여기 러시아인데 영국이요 지금 배 타고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오스만투르크가 장악하고 있는 여기 마르마라 해랑 다르다 넬스 해업 여기 좀 뚫어주시오 어? 여기만 뚫어주면 독일 해군보다는 조금 약간 힘이 딸릴 거 아니에요 오스만투르크 해군이 어? 여기 좀 박살내주면 우리가 이거 뽁 빠져나와가지고 서부전선 쪽에 가가지고 좀 도와주겠어 어? 처칠이 한 대를 보내요 당연히 도와준다는데 러시아가 어? 영국 해군들이요 지금 우리 친구인 러시아가 흑해를 빠져나와가지고 어? 지중해로 들어와가지고 밑에서 남부 프랑스를 쳐준다고 하는데 저 나쁜 오스만투르크 저 뺑뺑 돌리는 춤만 추는 저것들이 지금 어? 다르다 넬스 해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 러시아 배들이 빠져나가고 못하고 있습니다 가서 저 못된 오스만투르크를 박살냅시다 우리 영국 해군 만세 해서 처칠이 함대를 보내요 함대를 보내 그래가지고 격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세계대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1915년에 갈리폴리 해전이거든요 갈리폴리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칠이 오스만투르크 군을 너무 물러봤어요 물러봤어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요 처칠이요 아 그때 처칠은 참 총리가 아니라 해군 장관이었어요 영국 박살이 나요 오스만투르크의 대승이었어요 그때 이 갈리폴리 해전을 전투로 이끈 오스만투르크의 영웅 영웅 이 영웅이 바로 무스타파 케마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리폴리 해전에서 영국을 박살낸 무스타파 케마리 나중에 나중에 터키 터키 공화국을 만들고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즉 현 터키 튀르키의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만들어졌어요 1299년에 오스만 1세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술탄 왕이죠 앞으로 600년 동안 전세계를 호령할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 건설이 됐는데 오스만 1세도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렇지만 오스만의 아들 오르한 이라고 있는데 오르한이 오스만 트루크를 아나톨리아 지방에서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발칸 반도까지 진입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냐면 오스만 트루크가 드디어 드디어 유럽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발칸 반도니까 발칸 반도요 동로마 제국은 어디 있었냐 동로마 제국은 거의 다 완전 박살나버리고 수도 겨우 수도 콘스탄티노플만 겨우 도시 하나만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동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콘스탄티노플 수도 하나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싹 다 오스만 트루크의 포위가 됩니다 근데 이 수도 콘스탄티노플 수도 도시 하나라고 했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도시 점령이 거의 안돼 성벽이요 삼중 성벽으로 돼있고 앞바다는 거의 바다 속에 쇠사슬을 걸어놔가지고 다른 적군의 군함이 접근도 못해 정말 최고의 요새였어요 요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함락이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동로마 제국은 겨우 수도 도시 하나만 유지를 하고 있던 상황이요 나머지는 싹 다 오스만 트루크가 점령을 합니다 자 일대왕 안 외우셔도 돼요 일대왕이 오스만 이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스만 트루크죠 이대왕이 오르한 그 오르한의 아들 이 무라트라는 왕인데 뭐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우시면 더 좋고 이 무라트가 어 뭐 우리 역사와 좀 연결을 시켜보면 이성계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연도수가 거의 비슷해요 이성계가 고려시대 때 위화도 회군하고 최영을 죽이고 권력을 쥐락펴락할 때 한반도에서 고려에서 이성계가 저기 아나톨리아 반도와 또 발칸반도에서는 이 오스만 제국의 3대 지도자죠 무라트가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수도를요 이 무라트가 수도를 어떻게 하냐면 당신의 수도가 아나톨리아 아나톨리아에 있었거든요 아나톨리아에 있던 수도를 아예 발칸반도로 옮겨버려요 그 말은 뭐냐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오스만 트루크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유럽 정보를 들어간다 수도를 발칸반도로 옮긴 거잖아요 수도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무라트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무라트가 발칸반도 대부분을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대제국이 됩니다 지금 현재 터키인 아나톨리아 지방 반도뿐만 아니라 현재 발칸반도 발칸반도가 어딘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 잠깐 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지금 그리스가 있고 크로아티아가 있고 등등등 아주 뚱뚱한 1차 세계대전 때 우리 맨날 다뤘던 반도잖아요 이게 반도야?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정도로 그냥 뚱뚱하고 큰 땅 그 전체가 다 발칸반도거든요 그 발칸반도 전체를 다 대부분을 무라트라는 3대 지도자가 점령을 해버려요 근데 환영을 해요 주민들이 와 오스만트르크 어서 오십시오 우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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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이슬람교는요 지금 우리가 약간 테러범 등등등 IS 등으로 약간 선입견 아닌 선입견 잘못된 정보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종교 가운데서 가장 포용적인 종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라트가 발칸반도 점령했잖아요 감제로 이슬람교로 개종 안 시켜요 이슬람교가 아니라도 너희들이 믿던 종교 그들을 믿어라 너희들이 굳이 우리 오스만트르크 말 쓸 필요 없어 너희들 말 그냥 써 그리고 우리 재산 안 뺏는다 우리 지금 점령을 했다고 하지만 약탈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재산 그대로 가지고 그냥 지도자만 바뀐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생활하세요 왜냐? 이제 여긴 다 우리 땅 오스만트르크 땅이기 때문에 다 모두 나의 같은 백성입니다 라고 무라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같으면 감동 안 먹어요 나 같으면 난 울 것 같아 진짜 그랬으면 무라트를 내 앞에서 봤으면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무라트 왜냐면 동로마 제국은 그 타 민족을 엄격하게 착취를 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착취를 하고 말은 로마어만 써야 되고 종교는 기독교만 해야 되고 근데 새로 들어온 점령군은 반대잖아요 우린 모두 형제다 그러니까 이 발칸반도가 급속도로 오스만트르크화가 돼요 박수 와 당연히 발칸반도 발칸반도는 기독교의 중심 지역이에요 서유럽보다 먼저 기독교가 만들어진 기틀을 잡은 곳이 발칸반도거든요 동로마 제국이 나중에 기독교는 서유럽은 나중에 원시 프랑크족이 나라 만들면서 겨우겨우 그때 기독교가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게 만들어진 곳이 발칸반도와 지금 터키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원산지가 급속도로 이슬람화가 됩니다 왜? 이렇게 포용 정책을 쓰는데 여러분 다 우리 형제입니다 감동을 하죠 감동을 해요 이 무라트라는 3대 지도자 오스만 트루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황제인 게 뭐냐면 예니 체리라고 하는 황제 술탄이죠 술에 술탄 듯 그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슬람 제국의 황제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하잖아요 술탄의 최정예 경호부대인 예니 체리라는 거를 무라트가 만들어요 그 예니 체리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 그냥 새로운 군대라는 뜻인데 무슨 체리 먹는 체리가 아니에요 체리 필터 낭만 고양이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니 체리가 당시 유럽과 오스만 트루크에서 최정예 부대가 돼요 예니 체리 뜻은 뭐라고요? 새로운 군대라는 뜻 무라트가 1346년에 술탄의 최정예 경호부대인 예니 체리를 예니 체리를 만드는데요 13살 전후 어린 소년들만 뽑아서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슬람 교도의 소년들은 안 데려와요 발칸 반도에 있던 기독교 소년들을 데려옵니다 기독교 소년들을요 정말 노예와 같이 강한 훈련을 시키거든요 왜 그러면 발칸 반도에 있던 기독교 소년들을 데려와가지고 예니 체리를 만드느냐면 무슬림은 이런 게 있어요 형제 같은 형제는 노예로 부릴 수가 없다라는 게 있어요 같은 이슬람은 이슬람을 노예로 이것도 헷갈리지 마세요 종교는 이슬람이고 이슬람을 믿는 신자는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무슬림은 다른 무슬림을 노예로 노예로 부릴 수가 없다 인데 예니 체리를 훈련시키려면 거의 노예와 같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같은 무슬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기독교 너희들 발칸버헨도에 있는 기독교 소년들 너희들을 우리가 스카우트해 와가지고 훈련시킬 것이다 해요 근데 이런 제도는 이미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기독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로마 시대 때 같은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기독교 신자를 노예로 부릴 수가 없다 였어요 그러면 어디서 노예를 데려갔을까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